네, 안녕하세요.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송가인이요라. 네, 올해 추석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도 이번에 명절에는 내려가지 않고 서울 집에 머물면서 저도 전을 좀 부쳐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명절은 저도 혼자 집에서 보낼 예정이에요. 어김없이 올해도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 지내고 계시지만 명절인 만큼 명절에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사랑합니다.